한국예탁결제원은 우리나라 국채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돕기 위해서 국제예탁결제기구 즉 ICSD의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오는 6월부터 공식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. 국채통합계좌는 ICSD가 상대국에 개설하는 계좌로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예탁원에 개설되는 이 계좌를 통해서 간편하게 우리 국채를 매입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세계 국채지수 편입을 준비 중인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 예탁결제기관인 유로클리어, 클리어 스트림과 잇따라 국채통합계좌 운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.